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입니다 여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위험 천만 무사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심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심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성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 조건이 없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늘 누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세 사람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0편 107편에 보시면 인생을 네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인생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은 인생을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메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18절은 병에 걸려서 식음을 전폐하여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무사기환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이르처럼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바다는 잔잔하여 평온할 때도 있겠지만 또 광풍으로 인하여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잔잔하여 평온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참으로 환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에 광풍은 오게 되어 있다 설상가상 이제는 완전히 끝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확정짓는 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없고 또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은 그것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이 24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풍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이여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광풍은 자연현상과 관계가 있지만 실은 오늘 25절에 보면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29절은 광풍을 잔잔하게 잠재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생의 광풍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끝나고 복받는 것만 같을지 모르지만 실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닥쳐오고 또 이렇게 현실에 어려움을 닥쳐오기도 하지만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광풍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에 갈 때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친구에게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답변은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풍은 영정 눈을 열어서 전화위복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3절에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또 10편 83편 15절은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운 8장에도 보면 광풍이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파산 직전 이런 지경까지 일었을 때 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처럼 광풍이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시지 않았나 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점검의 시간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운 8장 25절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지지시며 점검하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또 4단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이 광풍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강단성취와 세계보그마를 위한 하나님의 시급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의 손에 276명이라는 그런 귀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시급한 마음을 이식받아서 광풍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닭은 폭풍이 불면 날개를 젖고 종종 걸음으로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폭풍에 몸을 싣고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에 폭풍이 들어올 때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곳을 찾는 이렇게 닭 같은 이런 형태의 또 인간들도 있겠죠 반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담대히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불신앙의 눈으로 넘어지고 시험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적 전화 위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지지라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 말뜻은 통해하고 참해하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지지라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만 최고의 부르지즘은 위드, 인마, 넬, 원리스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부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풍 앞에 작은 돛담배일지라도 주님께서는 10편 107편 30점을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10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로 송축하는 그런 우리의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광풍 만난 배의 선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작은 배의 선장이었듯이 우리가 그 선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줄 믿습니다 참복음을 가진 전도자로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장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 사명 회복하기를 주 예수 우리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넘어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자꾸 강하게 불어오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거지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되라는 글입니다 바람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픔이오 슬픔이오 고통이오 고난이 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이 위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강단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은 그리스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아하 나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구나 나에게는 늘 은혜를 끼치는 삶 은혜 충만하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무사 귀환의 증인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위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시고 위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험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이때 참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위험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험은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고난과 풍랑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시간표이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것이다 또 우리에게 위험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우리에게 위험은 중요한 시작을 하는 시간표다 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과 세상은 지금 광풍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험 만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장 전도 제자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가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 그런 세 사람의 절대 여정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추건합니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